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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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가 안 매운거 아니에요? 잘 안매운거 모르겠어요 저는 청양고추 이게 이렇게 하나도 안 매우세요, 진날로? 네. 이게 뭐가 매워요? 맛있기만 하네. 와아... 매운 거 참고 드시는 건 아니세요? 아니에요. 매운맛을 모르고 맵지가 않으니까 그냥 참지는 않아요. 달다. 진짜 달다. 그냥 꽃감이야. 과자 같은 거 같아. 이거 하나 다 먹어야 되겠다, 입가심으로. 왜 이렇게. 진짜요? 진짜요? 이상하네요.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, 왜들 그럴까? 그냥 우동 먹는 거랑 똑같아요 떡도 쫄깃쫄깃하고 떡 먹는 맛 고기맛, 닭고기맛 꽃처럼 전혀 매운 맛을 못 느끼시는데 다른 것들은 어때요? 매워요, 매워서 못 먹어요 promptly 머리를 만들어upp 35점 두분 한 lust 고추면 왜 이렇구나 매운맛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성분이 아니에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데는 알리신 같은 성분이 나온 맛이고 고추에서만 매운맛을 못 느낀다면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죠. 아프거나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화끈거리지도 않으세요? 아무 느낌 없으세요.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을 느끼는 신경이 아주 아주 특이한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인 것 같습니다. 남들같이 매운 것도 느끼고 맛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고 그래요. 아프리카카라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